조 바이든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아들 잃은 배신감에 교회 끊었던 바이든 여사 다시 교회로 간 이유는 브룽랜드 침례교회에서 간증을 전하는 질 바이든 여사 질 바이든 여사가 17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브룽랜드 침례교회를 방문해 로빈 잭슨 사모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아들 잃은 배신감에 교회 끊었다던 바이든 여사 다시 가게 된 이유 미 바이든 여사 아들 잃고 교회 끊었다 신앙 되찾아준 은인 깜짝 방문 질 바이든 아들의 죽음 후 내 신앙에 배신감 느꼈다 2015년 뇌종양으로 잃은 첫째 아들 정치 유망주였던 첫째 아들 보 바이든 보 바이든 전 델라웨오주 검찰총장 바이든 생각 정치적 자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아들의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 결국 집을 담보로 빚을 내려던 순간 오바마 왈 내가 치료비를 마련해 주겠다 결국 보 바이든 장례식 추소사를 맡은 오바마 바이든 부통령을 위로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 임기 끝 무렵 바이든에게 자유의 메달 수여 미 대통령의 최고 권위훈장 자유의 메달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최고 시민상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조 바이든 정치 인생의 조력자이자 친구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브룩랜드 침례교회에서 간증을 전하는 질바이든 여사 미국 퍼스털레이디 질바이든 여사가 지난 2015년 뇌암으로 의붓 아들인 보 바이든이 사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마지막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배신당어 같은 느낌의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질바이든 여사는 최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콜롬비에 소재한 브룩랜드 침례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바이든 여사는 이날 이 교회 찰스 잭슨 목사의 공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여사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회중에게 연설을 전했으며 그녀는 신앙은 10대 시절부터 살면서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지금까지 신앙을 공개한 바 없는데요 그녀는 신앙은 항상 제가 누구인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며 10대 시절 조용한 나무 의자의 평화로움 이곳에 있는 이 장엄한 성가대의 기쁨 보금의 깊은 지혜에 사랑에 빠졌을 때 선택했다 기도는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둘러싼 세상과 연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내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델라웨어 전 법무장관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인 조세포 바이든이 46세의 나이로 뇌암 진단을 받고 투병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1년 넘게 용감하고 강하고 재미있고 똑똑한 저희 아들이 황요법과 재수술, 체중 감량 등으로 뇌암과 투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어머니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강해져야 했으며 하지만 무엇보다 내 아들 보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내 아들이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마지막 날 나는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가 죽은 후 내 신앙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고 부숴졌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시 드리라고 가끔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지난 2019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해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브룩랜드 침려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이든 여사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이든 여사는 2019년 여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다 좋아 저는 여기 브룩랜드 침려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그날 예배 중 바이든 여사 옆에 잭슨 목사 사무인 로빈 잭슨이 앉아 그녀의 기도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여사는 그리고 그녀의 섬김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른다 그녀가 여전히 내 비소 뒤에 감춰져 있는 슬픔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을 때 나는 알았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좋아 질 바이든 시간이 다 됐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날 히브리소 4장 16절과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인용했는데요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있음을 느꼈다 히브리소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와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됐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빈 사모의 친절함, 자비와 은혜는 내 마음의 구둔사를 밀어냈다 그리고 교자씨처럼 내 믿음은 다시 한번 자랄 수 있었다 그것은 선거운동의 길고 힘든 날들 가운데 내게 위로를 주었다라며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음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전염봉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 인종차별과 차별의 악과 씨름하는 지역사회와 이 나라는 치유가 필요하다 이 나라는 희망을 찾고 있다 이 교회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백악관으로 가는 여정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슬픈 가족사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인생살이를 보면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은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 2명의 자식은 하늘나라에 있고 1명은 마약으로 많은 트러블을 내는 그런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의 첫 부인은 닐리아 혼토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연소 상원의원이 되면서 탄탄대로를 간다 싶더니 엄청난 슬픈 가족사를 겪게 됩니다 그의 첫째 부인은 자신의 막내딸 나오미 바이든이 한 살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 함께 교통사고로 바이든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의 첫째 아들은 뇌종량으로 2015년 4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 쓰레기 헌터 바이든 형 보 바이든 사망 하지만 조 바이든의 차남 로버트 헌터 바이든은 형을 잃은 것도 잠시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맙니다 2015년에 본추와 길별하던 와중에 미망인이던 형수 할리 바이든과 연애를 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쓰레기 같은 분류는 결별로 끝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있는 스트레퍼 사이에서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으로 인해 아버지 조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운동 중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의 책에서는 그가 그동안 알코올과 마약 충동으로 그의 일상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의 형수와 사랑에 빠진 이유 등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보다는 군중 속의 위로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 정치계에서 떠난 그는 현재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해 LA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승헌의 전 연인이었던 뉴욕비랑도 스캔들이 났었던 헌터 바이든 스캔들이 세계적이네요 오늘의 양식 호세아 6장 1절 옳아 우리가 여왁계로 돌아가자 여왁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카카오는 cops